프랑스 음식을 목요일은 공부할까요? 어때요? 집에서 어떻게 가요? 왜요? 미안하지만 4시에 말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점심 식사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내일 같이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목요일은 어때요? 이번 금요일에 시험 있어요. 그럼 아침에 말할까요? 내일 같이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목요일은 어때요? 다시 말할까요? 다시 말할까요? 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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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줍 아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가요? obviously i look good at this 안녕하십시오